꽁을 발견했네요. 암꽁이예요. 꽁이 저렇게 쏘다니는 것은 새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도망가자고 제 주변에 있잖아요. 내 시선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돌아다니거든요. 그럼 이 주변에 꽁병아리 패전트, 치크 영어로 그것들이 숨어있어요. 찾아볼게요. 얘들이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. 그냥 숨어있는게 아니고 그냥 뭐 낙엽 밑에 머리를 들여박아 숨는게 아니라 낙엽을 물고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찾기가 어려운데요. 천천히 가면 있어요. 천천히 찾으면 보일꺼에요. 한번 찾아볼게요. 이 안에 있어요. 이 안에. 저 어미는 저 밖에서 애타게 지금 있는데. 잡아가지 않을 테니까. 싹 지나가면 애들이 가만히 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거든요. 여기 보이다 보이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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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아주 어리네요. 아이고 숲풀 사이로 아이고 맞네. 저기도 움직이죠? 저기저기저기 조기저기 저기다. 저기로 도망갔죠? 카메라를 빨리 움직여요. 이 안에 한마리 들었어요. 여기 있죠? 발 밑에 왔죠? 요거 요거 요거. 여기 있죠? 숲 속에 들어가 버렸네요. 그죠? 속에 이 속에 이 숲 속에 숨었어요. 여기 있죠? 여기 보이죠?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여기 보이죠? 털이 보이잖아요. 꽁지 하얀거 들어있죠? 여기 숨어니까 어디 갔나? 숨었죠? 그죠? 형태가 털이잖아요. 이렇게 숨어있어요. 하하 머리 보이죠? 눈떠가 있네요. 여기 눈떠있잖아요. 이렇게 숨어있어요. 한 녀석 꼼짝앉고 있어요. 이러니까 못찾죠? 이렇게 숨어있단 말이에요. 이 속에 한번 붙잡아 볼까요? 놔줄겁니다. 네. 잡았습니다. 보시죠? 네. 귀엽죠? 새끼들 새끼들이 소리 지르죠? 삐약삐약거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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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보세요. 나와 등장하죠? 여보세요? 이게 삐약삐약거리잖아요. 애들이 엄마가 엄마를 찾는 거예요. 속에 들어가면 못찾는다. 저쪽으로 들어가자. 저쪽으로 들어가자. 놔줘야죠 뭐 내가 이거. 야야 썩 봐라. 삐약삐약거리네. 애기야. 저기 엄마 보이죠? 이 속이 주변에 얘가 엄마 찾으니까 얘가 엄마가 얼마나 간장이 탈까 놔주겠습니다. 뱅글뱅글 돌잖아요. 뱅글뱅글 돌잖아요. 이렇게. 아니라서는 며칠팀 아무것도 자 그럼 테이브를 사랑할 것 maid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